기본 작업의 셀 서식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기본 작업 2-1번 시트의 5문항의 서식 지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에서도 5문항의 서식 지정 문제가 출제가 되구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서식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인데요. B5부터 B6을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7부터 B9까지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5번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서식을 반복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라면 한 번에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면 각각에 대해서 같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행한 두 번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실행 취소를 눌러서 다시 원위치 하고요. B5부터 B6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영역 첫번째는 그냥 선택하시고 두번째부터는 B7부터 B9까지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다시 컨트롤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요. B10부터 B11을 선택, B13부터 C13을 선택, B14부터 C14를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수 있고요. 다시 클릭하면 병합하셨던 걸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은 D4부터 H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홈탭에 맞춤에 가셔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 클릭하실 거고요. 다음 채우기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주황 서식 지정하실 거고요.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서식 각각 한 번씩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체육이 3개, 표준색의 주황입니다. 위쪽에서 임의로 주황색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 그 다음 굵게 선택합니다. 첫 번째 서식 작업을 하셨고, 두 번째입니다. D5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거나 또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기존에 입력된 형식은 지우시고요. 문제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자를 표시하되 0이 있을 때는 꼭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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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에는 개자를 입력하시는데 큰 따옴표를 묶어서 개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한 글자 정도는 큰 따옴표를 생략하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세 자리 끊어서 앞쪽에 이렇게 심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숫자 뒤에 개자 입력하셨고 0이 있을 때 생략하지 않고 0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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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D24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거나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서 숫자에 가셔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를 2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표시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 점 소수 둘째 자리라고 자릿수를 0을 하나, 둘 입력하셔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샵, 0,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서식인데요. P4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이 있고요. 글꼴에서 테두리에 홈탭에 글꼴에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 한번 하시고요. 바깥쪽은 또 굵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클릭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합니다. 다음 I13부터 I14를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을 하나, 둘, X자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왼쪽과 오른쪽에 대각선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A열의 너비를 E로 조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열머리끌 A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선택하신 다음 숫자 2를 입력하셔서 셀 너비 값을 열 너비 값을 2로 지정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C5부터요. C12 영역에 대해서는 이름을 제품 명으로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 열머리끌 A와 B 위쪽에 열머리끌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름, 제품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 B13부터 B14 선택하시고요. 마트별 합계, 마트별 평균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셀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에 가셔서 가로에 균등 분할을 선택합니다. 맞춤에 가셔서 균등 분할 맞춤 탭에 가로에 균등 분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I5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하시고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I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면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 지정 하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A1부터 F1까지 범위 드래그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꼴은 HI 경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 가셔서 HI 경고딕을 선택하시고 글꼴의 크기를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 되어 있습니다. 굵게 밑줄에서요. 글꼴에 가시면 밑줄이 있고요. 문제에서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A4부터 A6 그 다음 A7부터 A9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 B4부터 B6 그 다음 F4부터 F6 그 다음 F7부터 F9까지 선택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에 가셔서 셀 스타일에 강조색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4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서식 지정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C4부터 C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현재 95부터 100, 90부터 95 숫자가 아니라요. 문자입니다. 물결 모양이 포함된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를 입력하시고 뒤에다가 문자 퍼센트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자 뒤에 표시할 문구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7 셀에 C7 셀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연극만 범위 정합니다. 연극을 범위 정하시고 한자 키 누르셔서요. 연극 한자 선택하시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다시 C7 셀을 선택하시고요. 영화, 연극, 전시회가 입력되어 있는데 영자가 보이지 않죠. 이럴 때 셀 서식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 문제에 제시된 셀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조정에 가셔서 셀에 맞춤 선택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D4부터 D9 영역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요. 100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E4부터 E9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 다음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를 입력하는데 샵을 입력하면 0이 입력됐을 때 0이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숫자가 0이라고 입력됐을 때 0을 표시하겠다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 숫자 뒤에다가 회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글자는 큰 따옴표 처리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는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서식입니다. A4부터요. F9까지 선택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한번 하셔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2-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도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A1부터 H1까지 제목 서식입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에 가셔서 제목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1을 선택 그 다음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라고 했다면 행머리 끌 1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숫자 30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C4부터 C15 영역에 C4부터 C15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 문자와 숫자 사이에 하이픈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CK 다음에다가 더블 클릭하셔서 빼기 그 다음 두번째 CK 다시 더블 클릭 BJ 다시 더블 클릭 BJ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 나와 있는 빼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실 때는요. 해당 위치를 더블 클릭하셔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첫번째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 다음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요. 같은 서식을 4번 할 거라면 첫번째는 그냥 선택 B4부터 B6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4가 아니라 A4부터 A6 A7부터 A9 A10부터 A12 다시 한번 A13부터 A15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시 A3부터 H3을 선택하시고요. 같은 서식이라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A15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채우기가 있고요. 채우기 3개 표준 3개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제목에 문자를 앞뒤에다가 제목에 반려동물의 반자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 더블클릭 한글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보이시고 9번에 동그라미 문자 삽입하시고 앞뒤니까 현황 황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 미음 눌러서 한자키 그 다음 특수문자 해당 특수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가 선택하시고요. 판매가 영역은 통화기호가 표시되는 통화서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서 통화서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J4부터 J4부터 J15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복사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 눌러서 해당 영역을 복사하신 다음 J4부터 J15 영역에 오셔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95에다가 5를 더할 거고요. 45에다가 3을 더할 겁니다. 직접 계산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요. 마우스로는 쭉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신 다음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중간에 보시면 연산이라고 있고요. 연산에서 더하기를 선택합니다. 연산에서 더하기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아까 초기 데이터에 5, 3, 10을 더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식인데요. E4부터 E15 영역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눌러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날짜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 날짜가 몇월 며칠까지 입력된 게 아니라 연월까지만 입력된 직접 타이핑을 통해서 입력된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요. 까지 라고 입력하기 위해서 한 글자가 아니라서 큰 따옴표를 문거서 처리합니다. 큰 따옴표를 직접 문거주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면 까자 따로 직자 따로 해서 각각 문자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연속되는 두 글자를 하나로 문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큰 따옴표 입력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연러비 살짝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A 다섯 번째 서식인데요. A3부터 H15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그런데 그냥 테두리만 클릭하는 게 아니라 테두리에 대한 실선과 색깔이 있었네요.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요. 다른 테두리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는데 문제에서 색깔이요.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 종류 실선 선택한 다음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바깥쪽의 윤곽선과 안쪽에다가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윤곽선 한번 안쪽 한번 클릭해 주시면 모든 테두리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 테두리에 대한 색깔 테두리에 대한 스타일 그 다음 모든 테두리는 윤곽선과 안쪽을 한번씩 클릭하셔서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지정 문제 살펴보셨고 마지막에 날짜 서식이네요. E17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연 월 일을 하이픈 대신에 연자를 입력할 거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 아 한자네요. 연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한자로 입력하시고 연 그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 띄워주시고요. MM 월 한자키 눌러서 월 dd1 이라고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일 다 했는데 제가 다른 걸 또 눌렀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yy 연 연자를 입력하시고 한자키 한 칸의 스페이스 MM 월 dd1 이렇게 형식에다가 연또은 네자리로 표시하고요. 월은 두자리 일은 두자리 단 연 월 일을 한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2-3번에 다섯문항에 대한 서식작업을 하셨고요. 결과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에 맞게 되어 있나 열너비 조절한 것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거고요. 열너비 때문에 감점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서식 셀 서식 각각 시트에 다섯문항의 셀 서식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